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아무튼 어떻습니까? 힘이 어마어마했어요! 대박입니다! 드디어! 주리박! 드디어 암목항에서! 사고치네요! 사고쳤어요! 뭐냐! 깨습니다! 오! 오! 놀랭이! 꽤 커요! 오! 핵감이에요! 핵감! 핵감입니다! 오! 한 마리 잡았습니다! 아랫입술에 제대로 후킹이 됐습니다! 여러분! 놀랭입니다! 오! 준수한 사이즈죠? 네! 한 마리 잡았습니다! 오! 입질! 입질! 육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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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여러분! 잡았습니다! 아! 보이시죠? 아! 대박입니다! 드디어 잡았습니다! 저 집에 갈 수 있어요! 하하하하하하! 아! 드디어! 여러분들과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! 도다리 쑥국! 재료를 잡았습니다! 어! 어! 뭐가 묵직한데요? 어! 뭐가 차고 나가는데? 어! 어! 뭐죠? 뭐 있어요? 뭐 있어? 어! 뭐지? 안 보이는데? 어! 뭐죠? 깨끗네요? 어! 어! 뭐야! 어! 어! 제발! 뭐지? 어! 뭐 보여! 아유! 보여야지 말이지! 어! 뭐지? 어! 뭐지? 어! 뭐지? 어!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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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죠 이게? 뭐죠? 어! 뭐지? 어! 망경인가? 어! 엄청 커요! 어! 뭐지? 망둥이 같은데? 어! 어! 벅어로 또 올라왔어요! 벅어도 올라오고! 어! 아! 어! 망둥이인가? 뭐죠 이게! 아니! 잎도 쪼끄만게 이걸 어떻게 먹었어.. 아이씨 е 일단 우리 귀염둥이 보고는 놔주도록 하겠습니다! 하하하하 자 으 으 보시죠 한 뺨 한 뺨 한 30 30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뭐지 상대가 이 장대 아니에요 장대 뭐죠 먹어도 되나 아 여러분 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무섭게 생겼습니다 망둥이 같진 않아요 일단 등에 가시가 있고 예 제가 볼때는 장대 장대가 장대가 아닌가 싶은데 일단 에 놔주도록 할게요 무섭게 생겼어요 어씨 쟨 쟈 쟈 아 으 오 일찌 방금 컸는데 으 채볼까요 채볼까요 으 뭐 있어요 뭐 있어 뭐 있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어 보이시죠 어 어 드디어 으 으 으 강도달입니다 드디어 하나 낚았습니다 우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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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죽기 전에 이거 갖고 가봤자 먹을거는 없을거 같구요 놔주도록 할게요 오케이! 사이즈가 꽤 큰데요? 자연산 도달입니다 죽이는구만 아이 죽이는구만 보시죠 자 요놈은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좋아 역시 오랜만에 큰 놈 잡았습니다 구독자 감사합니다.